꿈나라 기차여행 우와 우와 어? 어? 이제 슬슬 점심 먹을 시간인 것 같은데 다 준비해 왔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소풍 도시락 우와 역시 우리 여봉이 최고라니까 정말 맛있어요 어? 벌써 다 먹었잖아 어? 에헤헤 어? 잠깐! 이건 안 돼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이라고요 엄마 바다에는 언제쯤 도착해요 어? 앞으로 두 시간은 더 가야 할걸 두 시간이나요? 흠 아! 아빠! 재밌는 거 하고 놀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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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이게 다 뭐니? 아빠 엄마랑 같이 놀려고 가져왔어요 어? 어? 어 으흥 nten 당연히 젠장 kov 연기 부산 엄마랑 같이 독특히 헤덤 엄마랑 같이 쿱쿱쿱쿱 producto 어? 엄마까지? 엄마! 엄마! 에이, 두 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전등이 어딨더라? 아, 찾았다! 헤헤! 귀신을 가! 어? 어? 저건 뚱뚱치킨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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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떡하지? 모두 잠들어버렸잖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레올레올레올레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기차는 바로 천재 레오 박사님이 접수했습니다! 나머지 승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잠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요! 으아아! 어? 으아! 으아악! 아! 으 으읏! 히히히! 끄응! 뚱뚱치킨! 빨리빨리하지 못해! 승객들 노려서 잠재우란 말이야! 흐어어! 큰일이야! 아빠! 엄마! 레오 박사가 기차를 훔쳐가려고 해요! 음, 부추, 만두 안 되겠어 나 혼자 살아도 레오 박사를 물리쳐야겠어 좋아, 슈퍼잭 출동이다 일단 조종실로 가보자 아차, 깜빡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맛있겠다 딩뚱치킨,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꺼꺼, 슈퍼잭이다 꺼꺼, 슈퍼잭이다 슈퍼잭! 스푼 Knowing Best 내, 레오박사님! 슈퍼잭! 레오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귀차 안의 승객들이 위험아! 시끄러워! 이제 이 귀차는 내꺼거든! 받아라! 수면광생총! 슈퍼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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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어, 어떡하지?! 으아! 위험해! 부딪치겠어! 흠! 푸들갑 떨기는 브레이크를 당기는 늦게! 흠! 흐흐흐흐 으아아악 뚜껑쳐 망치란 날이야 이대로 가다간 바위에 부딪히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이하하 승리 으아악 하하하하 역시난 천재야 으아악 으으 Travel 올해 올해 아이 슈퍼들 거의 분대랑 가끊임 슈퍼들 휽 와악 윽 휘 슈퍼카 뒤에서 기차를 멈쳐줘 ум 으악! 주차를 멈추기엔 거리가 부족해. 다리를 치워야겠어. 하지만, 아빠, 엄마는 잠들어있는데... 하! 엄마의 슈퍼냠냠디시락! 몸의 힘을 키우려면 감자가 필요하지. 감자의 탄수화물,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감자 2개. 올리브오일 넉넉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감자구이. 슈퍼냠냠 파워! 슈퍼냠냠! 슈퍼냠냠! 파워! 짭! 미! 휴 좋았어! 으아아아 잘 잤다. 어? 기차가 멈췄잖아. 저건 뚱뚱치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들 잠들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경찰서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레오 박사가 승객들을 잠재우고 기차를 훔쳐가려고 했지 뭡니까? 하지만 우리의 슈퍼잭이 레오 박사를 몰래치고 기차를 멈춰줬어요. 그런데 슈퍼잭은 또 언제 사라졌지? 네? 슈퍼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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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슈퍼잭이요? 슈퍼잭이요? 아! 슈퍼잭이요? 재이 구해줘서 고마워! 어?